회사 생활은 어때? 할만해? 네. 아직 모르는 거는 많은데 재미있어요. 넌 뭐든 잘할 거야. 그런 건 네 아버지를 닮았나 봐. 그런가요? 근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? 아, 그게 상하가 너랑 같은 부서에서 부하 직원으로 지내는 게 너무 힘든가 봐. 부서 이동이라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회장님께 얘기 좀 해 볼래? 그동안 상하가 너한테 못되게 군 거 알지만 쟤도 나름의 맘고생이 있었을 거야. 사실 모난 성격으로 컸으면 그건 키운 부모 책임이고 외롭고 불안해서 엇나갔으면 그건 그거대로 부모 책임이라고 생각해. 내 입장에서는 안쓰러운 부분이 있어 게도. 내 바람은 두 사람 다 이 집안 딸로서 잘 사는 거야. 그러려면 무난하게 직장 생활하고 회장님 눈에 나지 않게 두 사람이 부딪히지 않는 부서로. 사모님. 그게요. 상하를 정말 위하시면 이번에는 회장님 뜻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응? 회장님 뜻? 그니까 회장님 뜻을 네가 바꿀 수 있게 좀 조여서 어머나 아유 최희 사장님 사모님 아니세요 식사하러 오셨어요? 네 네 근데 누구? 네 저 우리 조카예요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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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